소개말씀 감사드립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도윤입니다. 오늘은 에이트럴 펑셔널 MR에서 마이트럴 클립에 어떤 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저는 없습니다. 에이트럴 펑셔널 MR이 혹시 슬라이드가 지금 안 나오네요. 나오시나요? 아마 뒤에만 나오고 지금 앞에는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에이트럴 펑셔널 MR이 무엇인가? 저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펑셔널 MR은 대부분은 벤트리클라 오리진의 클래식 펑셔널 MR일 것입니다. 벤트리클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에눘러서 늘어나고 마이트럴 밸브 코다 쪽이 테더링 되면서 MR이 생기는 건데요. 약간 다른 에티올로지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것이 에이트럴 오리진의 에이트럴 펑셔널 MR입니다. 이제 LA가 커지면서 아이솔레이트 때 에눘라 다일레이션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마이트럴 에눘러스와 특히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뒤쪽으로 당겨진 힘을 받으면서 MR이 생기는 에티올로지입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마이트럴 리거지체이션과 비교를 해보면 왼쪽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벤트리클라 MR이고요. 컨트랙트리가 떨어지고 챔버가 커지면서 테더링 포스가 주로 라테라 월 쪽으로 가고 이센트릭한 MRZ가 생기는 것이 전형적이죠. 에이트럴 펑셔널 MR은 에이트륨이 커지고 에눘러스가 늘어나면서 특히 아까 김중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리플렛이 약간 편평해지면서 특히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굉장히 심하게 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센트럴 MRZ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메커니즘으로는 여러가지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에이트륨 제니, 리플렛 테더링이고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PML이 햄스트링이 되면서 포스테리어 파필러리 머슬이 테더링이 되면서 디스플로포시에이트,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첫째 줄이 2007년도에 에이트륨 피브렛 레션 환자 둘째 줄이 2017년, 셋째 줄이 2019년도 환자인데요. 에이트륨 점점 커지면서 보시면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점점 밑으로 땡겨지면서 테더링이 되고 그쪽으로 MR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냐, 주로 많이 나오는 메커니즘이 익세시브 파필러리 머슬 테더링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은 애늘러스가 쭉 늘어나면서 주로 늘어날 때 포스테리어는 고정된 상태에서 안테리어가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쪽으로 쭉 땡겨지는데 포스테리어는 못 따라가니까요. 이게 지금 약간 에이트륨이 돌면서 파필러리 머슬이 컨트랙션 될 때 PML이 햄스트롱 됩니다. 그러면서 쭉 땡겨지면서 여기가 포스테리어 리플렛이 안쪽으로 쭉 땡겨지면서 마이트럴 리거시테이션이 생기는 거죠. 에코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은 대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 클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김대희 교수님이 연구했던 결과 보시면은 이제 안테리어가 있고 포스테리어가 있고 이 리플렛의 길이가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이 있고 MR이 있고 없고 한 환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에코 분석을 했는데 포스테리어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이 있고 MR이 있는 환자는 포스테리어 대 안테리어 애늘러스 페리미터의 레이셔가 좀 더 크다. 그 말은 즉 포스테리어가 더 많이 이쪽이 이제 더 길어진다는 거죠. 이쪽이 쭉 길어지면서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테리어가 고정되고 포스테리어가 쭉 길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마이트럴 밸브가 동그러지게 됩니다. 동그럽고 맥시멀 테더링 포인트가 더 포스테리어 쪽으로 점점점 이동한다. 이런 보고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투 안테리어 페리미터 레이셔가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이 있고 MR인 환자에서 유해하게 더 크고 그래서 뒤쪽이 쭉 늘어나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이 있고 에드키트하게 리플렛 어댑테이션이 되는 환자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환자는 포스테리어 쪽으로 테더링 되면서 에이트리얼 펑션 MR이 생긴다. 이것이 현재 어떤 페소피지올로지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이제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이 특히 이제 초반에 에이트리얼이 많이 늘어나기 전에는 리스토레이션을 해주면 많이 좋아진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RFCA 전에 환자를 봤을 때 12여 MR이 있던 환자가 그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포션에서 줄어들었다. 12여 5%밖에 안 남았죠. APB 재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MR이 꽤 있더라.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제페네지 데이터에서는 에이트리얼 펑션 MR을 보면 파란 선인데 멘트리큘러 펑션 MR이 파란 선, 에이트리얼 펑션 MR이 빨간 선인데 멘트리큘러 펑션 MR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코어치트 모탈리티나 하트펠리아 스피털 레전이 좀 낫지 않냐 이런 레지스트리 데이터 낸 적이 있고요. 클리브랜드 클릭에서 39명의 환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남별가 있습니다. 에이트리얼 펑션 MR 환자는 좀 더 나이가 많고 고혈압이 있고 하프 페프가 많고 롱 스탠팅 AP를 갖고 있다. 서바이벌이 프라이머리 MR 환자에 비해서 굉장히 나쁘다. 하트펠리아 어드비지션도 프라이머리 MR 환자에 비해서 좀 더 많고 수술을 했을 경우에 클리브랜드 클릭에서는 23명 정도가 치료를 받았는데 12명이 NV 리플레이스, 10명이 NV 플라스티 한 명이 아마 마이트라 클림이겠지만 펄큐스텍에서 NV 리페어를 받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아웃검이 좀 좋고 노탈리티에서 개인이 있었고 하지만 하트펠리아 어드비지션은 수술군과 아닌군이 비슷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관련돼서 좀 더 연구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20명 정도 NV 리페어를 했고 메이지나 LA 어펜디지 오클로전도 같이 했는데 두 명만 마일드 MR이 남았고 다 MR이 없었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 2021년에 최근에 좀 큰 연구인데 97명의 에이트리아 MR 환자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에뉴로 플라스티의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이때 MR 리커런스가 에이트리아 MR에서 한 15% 정도 올코즈 모탈리티가 한 15% 정도 그래서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이 에뉴로 플라스티 수술 후에도 결과가 괜찮다. 이런 수술 결과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트라 클립은 어떤 롤이 있을까? 티어의 롤은 사실은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 보면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은 데이터도 부족하고 인디케이션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디케이션인데 가이드라인에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에 대해서는 연구도 아직 없고 데이터 부족하기 때문에 권고가 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환자분들이 실제로 꽤 존재를 하고 다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클립에 미드가 있기 때문에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TCT에서 발표된 건데요. 글로벌 익스팬드라고 G4 클립 테스트한 레지스트리 데이터인데 그 중에 53명 정도가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의 기준을 만족했다. LV 이젝션이 45% 이상이고 APB 있고 다일레이티드 LA가 있는 경우 봤을 때 마이트리아 클립 하고 난 다음에 왼쪽이 에이트리아 세컨데리 MR인데요. MR 리덕션이 충분히 잘 되었고 NIH 클래스도 호전이 되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트 펠리어 하스피탈레이션을 보면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이 멘트리아 펑셔널 MR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유로PCR의 마이트리아 튠이라고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에서 마이트리아 클립한 게 레지스트로 모아서 발표가 됐습니다. 87명의 환자를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모았고요. 전체 FMR 환자의 7.6%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는 정의를 이제 LV 잭션 프렉션이 50% 이상이고 LV EDD가 55mm 이하로 아주 벤틸리큘라 다일레이션은 별로 심하지 않고 APB 있는 사람을 모았고 81세 한 61% 정도가 여자분 STS 스코어는 4%였습니다. MR 리덕션은 시술 후에 잘 유지가 되었고 환자의 리아 클래스도 잘 개선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때 LA 다이아미터나 LA 볼륨들이 감소를 하면서 LA 애늘러스가 마이트리아 클립하면서 좀 작아지고 리모델링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면은 올코즈 모탈리티 정도 보면은 한 42년 뒤의 한 40%가 돌아가신다. 아까 정오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환자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펑셔널 MR이 한 64명 중에 27명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에이트리아 펑셔널 MR로 판단된 사람이 한 8명, 13%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한 78.4세, 일반 벤트리클럽 펑셔널 MR보다 좀 더 많고요. 여성이 한 50%, DM, 하이퍼텐정, AP는 다 있고 이전에 수술 받았거나 PCI 했거나 코로나19가 있는 사람의 수는 당연히 더 적었습니다. 이젝션 프렉션은 에이트리아 펑셔널 MR이기 때문에 정상이었고요. 거의. 클립은 한 1.8개, 약간 뭐 3개 명 쓴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약간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평균 2개 정도 넣었고요. 저희는 이제 XTW를 주로 써가지고 크게 가운데를 체크, 제일 많이 세는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테리트 헤덴이 된 데를 잡고 그 후에 필요하면 하나 정도 더 넣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째 사망은 없었고 레스텟 모더레이터 MR로 된 남는 환자가 근데 일반 벤트리아 펑셔널 MR보다는 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자이언트 LA 갖고 있는 사람이나 베리시비어 MR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최대한 리덕션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마일드까지 줄이지는 못했던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7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LA 다일레이션 되었고, 롱센팅 에피 빚고, 카디오메갈리 있는 사람입니다. T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포스테리어 리플레저 약간 테드링이 되고 거의 일자로 이렇게 플랫하게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약간 비틀려서 잡혔는데 굉장히 동그랍니다. 마이트랄 에누러스 동그라서 저희가 들어갈 때 포스테리어 들어가기도 좀 힘들 때가 있고 이분은 아주 크진 않은데 정말 LA 길이 100mm 이런 자이언트 LA 환자들은 일단은 펑처가 잘 안됩니다. 펑처에서 들어가면 마이트랄 웰브까지 너무 멀고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던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기 마이트랄 클립을 지금 이렇게 오른쪽이 시술 화면인데 오른쪽 보고 왼쪽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약간 테딩되었던 XTW였는데요. 조금 이제 너무 땡겨질까봐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클립을 놓고 쭉 땡겼더니 다행히 아주 뭐 심하게 폴스 가는 거 없이 잘 줄여들어서 클립을 놓고 시술을 완료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현재는 이제 말 대 말 정도 남았고 그래도 에이트리얼 펑션 MR은 제가 이제 보기에는 벤트리큘러 펑션 MR처럼 아주 극적이지는 좀 더 난이도가 시술 난이도가 훨씬 높고 좀 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시술에 또 오면서 좀 더 저희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에이트리얼 MR 그런 패소피지올로지 자체가 최근에 좀 더 각광받고 있는 FMR의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고요. RF 어블레이션, 서지컬 리페어, 메디컬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티어가 약간 이머징 트리트먼트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로 환자한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에피커시가 있을지 그리고 텐든이 굉장히 심한데 장기적으로 이게 뭐 벌어진다든가 리오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데이터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